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크게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뭔가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선은 넘어간 거죠. 20만 넘었다는 게 21만 6천 몇백 명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왔어요. 여하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게 두 가지 보도가 같이 있어요.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소감부처인데 손을 볼게 보는데 연자재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던 직계존비속 합산 3억 이거는 우리가 봐도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손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신문보도가 되고요. 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잡혀요. 민주당이 어쨌든 현재 원내대표가 김태년 의원 아닙니까? 김태년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여러 의견과 불만을 잘 듣고 있다. 당에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상임위원들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 관련 상임위라는 게 기재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정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도 톤이라면 직계존비속 합산 3억을 넘는 개선을 기대하게끔 하는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본질은 물론 직계존비속 할아버지 때나 손자 때까지 합산해서 3억이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불합리성인데 사실은 본질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제도가 생긴 게 뭐냐면 대주주들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한다든지 특수관계에 이런 사람들이 편법으로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세금을 내는 게 맞다. 맞지요. 그리고 이제 로드맵이 있잖아요. 이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국민들 전면 과세로 가는 과정에서 충격을 흡수해 주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그 기준점을 내려온 게 10억에 했다가 올해 12월 말이 되면 3억으로 낮추는 건데 그건 충격 흡수 장치라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23년에 완전 과세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이중일을 없던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과세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저도 연휴 기간에도 관련된 분들하고도 한두 번 통화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당에서 우리가 김병욱 의원도 전화 연결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업계 출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당 지도부에 건의하고 이런 걸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합리적인 과세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국민들의 청원이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했다 먹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지. 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해달라는 거니까 당도 그리고 정부도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20만 넘는 연휴 기간에 훌쩍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10월 2일이 마감이었는데 10월 1일에 넘어가 버리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여론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과세에 대한 기준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양도차익 과세의 대안을 잘 만들어서 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양도세에 관련된 소식 먼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 연휴 사이에 트럼프와 바이든 네. 이런 일이 있네요. 웃을 일은 아니죠.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일종의 유고상태 물론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속보를 보니까 또 차를 타고 나와서 지지자들한테 손들고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확진 상태면 사실은 본인도 문제지만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는 그게 보편적인 인식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물론 이제 차단망이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운전하는 사람은 기분을 만족했어요. 네. 마린 넘버원인가요. 해병대 헬기 타고 병원 가는데 같이 탄 사람들은 기분 안 좋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격리를 하고자 사실은 워터 리드 국군병원에 입원을 한 건데 그것도 나와서 급하다는 얘기지. 마음이. 급하겠죠. 이제 3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급하다는 얘기인데 왜 급하냐. 여론조사가 안 좋게 나와요. 예를 들면 확진 직후에 로이터와 입소스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확진 직후에? 네. 확진 직후에. 51대 41인데 이게 왜 벌어지냐. 코로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대표적인 게 대법관이죠. 배롯 대법관의 지명식을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했는데 상당히 많은 유력 인사들이 참여했잖아요. 시네이터 상원 의원들도 많이 왔고 또 법률관들도 많이 오고 정치가 또 가족들 많이 왔는데 마스크를 뜬 사람 제가 세봤거든요. 아, 또 세보셨어요? 아니, 세봤지. 10%가 안 돼. 그래요? 아니, 그렇게 밀집해놓고서 거기가 지금 확진의 온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표적으로 그런 세리머니에서의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그리고 미국의 정치 리더십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해야 될 리더십들이 그렇게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게 여론에 굉장히 안 좋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10% 그래서 전국 단위의 설문입니다. 응답자 1,005명인데 어쨌든 10%포인트가 벌어졌고 여기에다가 사실 토론 직전에 월스트리트저널하고 NBC 방송에서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등록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도 또 나왔는데 바이든 버거 53%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39%가 나와서 14%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월스트리트저널하고 NBC의 공동 여론조사가 11%포인트 차를 넘어선 게 거의 처음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쨌든 4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 부정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매우라는 게 중요합니다.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응답자도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50%에 절대 안 찍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별히 여성 유권자들의 반 트럼프 현상이 이번 여론조사에 두드러졌는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여성 응답자가 60%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성 응답자가 33%입니다. 그리고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적합한 성품을 갖고 있느냐 이 질문에도 바이든이 맞다라고 답한 유권자가 58%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6%니까 두 배를 넘었다는 거죠. 나머지는 무응답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모닝 컨설트에서 긴급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 10명 중에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문을 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론조사가 토론 그리고 확진을 거치면서 우리의 연휴 기간 닷새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결전의 날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유고상태가 그러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나 이게 관심사안이에요. 역대 대통령이 유고상태에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나 그런 게 또 있어요. 한번 봤는데 가장 유고상태에서 증시가 크게 하락한 것은 두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1955년 9월에 심장마비로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S&P 주시가 6.6%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6.6% 하락이라는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루치로는 가장 큰 폭락이었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6주 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원하고 건강 회복하면서 증시도 회복했고 이런 동정표 여론 강인한 극복의 의지 이런 것들이 반응해서 압도적으로 재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증시도 회복을 했는데 그다음에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한 총격이 있었잖아요. 1963년 10월 22일에 이때 2.8%가 빠졌어요. 2.8%? 그것밖에 안 빠졌어요? 그것밖에 안 빠졌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다음에 최근에 유고상태라는 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 3월 30일 날 총격을 받았죠. 물론 아주 중상은 아니었는데 0.3%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총 맞고 안 죽으니까 좋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더 올라갔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고는 사실은 총격이라든지 테러라든지 급한 질병 이런 게 아니고 전염병에 대해서 감염이기 때문에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례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바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대통령이 감염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금요일의 증시도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빠진 걸 제외하면 생각보다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 미국은 또 시스템이 움직이는 나라라는 평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유고 상황 아마 빠르면 오늘 내일 퇴원할 것 같습니다만 해프닝으로 증시에 관련해서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겠냐 이런 건데 문제는 현재 미국의 24개 중에서 코로나 환자가 오히려 증가세로 반전을 하면서 병원 입원 환자도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 전체적인 여론에도 더 안 좋게 작용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서 특히 SUV 쪽이 아주 잘 나가는 모양입니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 9월에 현대 기아차가 작년보다도 더 늘었어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5만 5,918대를 팔았는데 작년에 5만 3,510대를 팔았거든요. 4.5% 9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늘었고요. 기아차의 확신이 굉장합니다. 현대차 형보다 더 많이 팔았네요. 거의 비슷하게 팔았네요. 5만 5,500대. 그런데 작년에는 4만 4,600대 팔았는데 24%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체로 보면 현대 기아차 모두 말씀하신 대로 SUV 차량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건데. 텔룰라인도 잘 나간다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라는 거죠. 지금 차트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다른 브랜드를 아주 참혹합니다. 니삼, 미스비치 마이너스 30%, 3분기 기준으로. 도요다 마이너스 11, GM도 마이너스 10%, 폭스바겐 거의 10% 가까워. 혼다도 마이너스 10%, 이런 데 현대차만 0.9%. 분기 단위로도 미국에서 판매가 현대 기아차 통합에서 0.9%가 늘었는데 그 9월의 상승률이라는 게 기아차가 24.4, 현대가 4.5%. 이렇게 서프라이즈한 겁니다. 그리고 SUV라는 게 비교적 세단. 사실 현대 기아차의 세단이라 이렇게 비싼 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SUV가 상대적으로 세단보다는 가격이 높죠. 그래서 판매 금액은 더 많지 않겠나라는 추정이 가능해서 아마도 현대차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서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면 작년 4분기 이후에 3분기 만에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간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연휴 기간에 우리 메르츠 증권의 김준성 애널리스트의 자동차 데이터 워라는 리포트를 쭉 상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마는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하는 듯한 그런 방송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부를 들어보시면 현대 기아차가 폭스바겐 등과 더불어서 테슬라의 영역과 경쟁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는 게 김준성 애널리스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가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통 가치주의 권역에서 성장주의 권역으로 성격이 가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내연기관차의 서프라이즈한 판매 실적도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유럽에서도 상당히 많이 팔려요. 전기차 많이 팔린다는 건 이케아 압니다마는 나머지 내연기관차들도 나머지 업체들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반면에 유럽에서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3.3%가 늘었는데 폭스바겐이 무려 24% 마이너스고 르노 같은데 22% 마이너스고 감안해 보면 현대 기아차의 약지는 유럽, 미국, 국내는 당연히 잘 팔린다고 해서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좋아하시잖아요. 현대차. 저요? 한국차 다 했죠. 그랬죠.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채팅 주셨는데 캐나다에서도 잘 나간답니다. 요즘에 현대차, 기회차가. 그런데 그게 보면 정의선 부회장이 얘기하고 강조하는 게 우리가 UX라고 하잖아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UX 사용자 경험이란 디자인하고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디자인에 관한 한 굉장히 개선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현대 기아차를 지금 현재는 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타 본 사람들의 느낌이 굉장히 유저들이 호감을 느끼는 인테리어하고 뭐라 그래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성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유저의 경험, 사용자의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에 있었는데 그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그러면 뉴스 3 이렇게 세 가지 뉴스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저도 자꾸 뭐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얼른 다시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KB진권의 김일혁 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KB진권의 김일혁 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